이런 걸 위해서 듣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건 우리의 공부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1년 안에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대화하기. 이거는 목푼 랑네 모이 하이 주제 하이 워이 호포테 조회 징 종목푼 방목루 부아민 사오기 워이 호야기야 랑네 하이 워이 호포테 조회 징 종목푼 방목판 징 종목푼 방목판 징 종목푼 방목 듣기 할 때 적극적으로 듣기 상대방의 말 억양 및 이음새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모든 단어에 집착하는 대신 전반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요거 밑에 이거 읽어주실 수 있어요? 고테독 피행백 이거? 네. 고테독 피행백. 고테독 피행백. 고테독 피행백. 고테독 피행백. 고테독 피행백. 네. 열심히 들어봐요. 고테독 피행백. 1분 말하기. 카페? 네. 카페? 제가 식당 할게요. 그럼 내가 먼저 해요. 1분간 식당 얘기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은 시골 밥상입니다. 시골 밥상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서 가정식 백반을 주로 요리를 하는데 주 요리는 미역국 그 다음에 반찬이 보통 집에서 먹는 반찬이에요. 일반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밥상의 또 다른 메인 메뉴는 제육볶음과 생선구이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맛도 있고 시골 밥상은 옛날 집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마당도 있고 작은 앞마당이 있고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고 주인도 친절합니다. 네. 몇 프로 이해했나요? 60%? 60%? 네? 60%? 60%? 오케이. 굿. 카페 얘기해주세요. 네? 하면 110이 몇 시골 men 좀? edy 100%. 제일étais 밖의 연구국는 중국의 전통화 sending 오다 providers은 이런데 Kirsa он 많이iantly 오pad에 이런데 태어나이는 매일 udge Stud이 한국에서 주민의 여행을 가질 수 없는 것들, 일본에 주민의 여행을 가질 수 없는 것들. 일본의 여행을 가질 수 없는 것들도 전달한 곳에 있는 것들. 일본의 여행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은 오우, 호호, 너무 사랑해, 너무 많은 중등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네. 카페 베트남 옹. 내가 25% 알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거 해봐요. 이거는 친구 집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꼭 친구 집에서 가우팅한 얘기 할게요 탁자 위에는 맥주, 해산물, 바나나 같은 음식이 있어요 탁자 위에는 맥주, 해산물, 바나나 같은 음식이 있어요 탁자 위에는 맥주, 해산물, 바나나 같은 음식이 있어요 탱자 위에는 맥주, 해산물, 바나나 같은 음식이 있어요 탁자 위에는 맥주, 해산물, 바나나 같은 음식이에요 랩트는? 이거 한국어에서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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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랩트는. 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쨍뎅. 감사합니다. 맥주 마시는 모든 사람은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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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더 해볼게요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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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elt o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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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해 3. 잘해 3. 잘해 너넹도라 모 등라토 마트와 마우 상자 모 등라토이 저녁토이 의자 의자 의자는 녹색 의자와 가이바 마우산 녹색 의자와 파란색 의자가 자쇼이 하늘색 의자? 마우산 자쇼이 블루 블루 가이게 고 마우색 라카이 라카이 게라 의자 녹색 의자와 하늘색 의자가 있어요? 하늘색 파란색 의자가 있어요 야쩡 하늘색 라카이 하늘색 라산 야쇼이 쇼이 라하늘 하늘색 라 하늘색 라 하늘색 라 하늘색 라 하늘색 라카이 하늘색 라치 Party 나무의 색상 모색나 깨 녹색 깨가 마우산더라구요 이거는 의자 맞아요? 깨개 맞아요 맞습니다 또 마우산 의자는 파란색이고 나무는 녹색입니다 녹색입니다 이거에요? 녹색 녹색만 괜찮아요 네 녹색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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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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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어렵네요 이거 마무리 몇 개 세 개 못 한 거에요? 네 네 네 네 네 탱백 읽어주세요 네, 탱백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 탱백 읽어주세요 탱백 읽어주세요 탱백 읽어주세요 네, 탱백 읽어주세요 네, 탱백 읽어주세요 탱백 읽어주세요 네, 탱백 읽어주세요 좋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찾기 힘들어해서 좋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찾고 는 사람이죠. 직원 할 때. 는 발전이고 는 수. 라 모판 분야. 관청과 전략. 우리의 진록 전략. 전략의 중요한 모판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 발전 개발. 관리 다이친 재정이에요? 재무? 다이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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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스. 파이낸스. 관리 다이친. 재무 관리는 뭐 기약한. 관청. 중요한. 기약한. 측면. 부분. 기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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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은 그냥 중요한 부분 정도에요. 중요한 사항. 중요한 요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그냥 관리 다이친 라 관청.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이거 대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네네. 너무. 줄여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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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You & Mela 프렌. 제사는 모두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오, 내가 봤을 때 어떤 일일이 되요? 이날이 또 다른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곳은 많은 곳들의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용법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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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참 안 201 사회를 통해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أو 원 Sense Viele 사회를 통해서 지금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구 energetic 저의 이렇게 harms 네, 이거 한국말도 해볼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안녕. 시간 있어. 좀 비즈니스 얘기하고 싶어. 안녕. 물론 있죠. 항상 듣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맞아. 최근에 나는 온라인 판매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 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어떤 결과는 없었나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고객 수가 적어. 하지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있어.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마케팅 수단을 고려하고 있나요? 맞아. 나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어. 어떤 제안이 있니?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매력 적긴 원편지를 제공하고 고객과 상호 접근하는 것이 관심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이메일 마케팅은 특별 탭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고객의 관심을 유치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너의 제안이 정말 도움이 돼. 내가 너를 이 프로젝트에 초대하면 어떨까? 와우. 정말로 정말로 흥미로운데요. 나는 너와 함께 참여하는 걸 기대한 게 우리 둘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맞아. 내 도움에 정말 감사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특별 말씀, 말씀을, 말씀, 말씀은,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점검시킬 거야. 네. 천만에요.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요. 이렇게 해도 돼요. 번고지 한번 내용 볼게요. 그냥 보면서 한번 더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신자오. 안녕. 시간 있어? 맞죠? 또 무엇을 원해요? 너의 주엔. 얘기하고 싶다? 너의 주엔. 말하다. 대화하다. 네. 관해서. 맥김조한 사업. 뭐 주. 약간 좀. 뭐 주. 좀. 맥김조한 사업. 비즈니스. 비즈니스 얘기 좀 할래?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녕. 시간 있니? 비즈니스 얘기 좀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도 되지만 비즈니스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네. 다음 자오. 반. 지니엔. 물론이죠.예요? 지니엔. 물론 있죠. 오케이. 지니엔. 또 룬. 또 룬. 또 룬. 룬. 산. 룬. 네. 반. 지아. 세. 또 룬. 룬. 상. 룬. 네. 반. 지아. 세. 룬. 항상이에요? 룬. 상. 항상. 항상. 룬. 네. 항상. 룬.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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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네. 듣고 싶어요. 반. 지아. 세. 당신이. 지아. 세. 지아. 세.는 연결하다. 뭐 이런거죠. 공유하다. 반. 지아. 세. 고. 주. 고. 주. 지. 모.이. 헝? 새로운 거 있어요? 모이. 모이. 새롭다죠. 모이. 지. 새로운 거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같은 얘기. 특별한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특별한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있어요? 맞아요. 등밀. 맞아. 등밀. 간다이. 최근에 간다이 또다. 받다우. 시작했어. 모. 주. 안. 요. 작은 프로젝트. 요. 매. 왕. 항. 축. 추. 앤. 축. 추. 앤. 축. 추. 앤. 웨.두. 모. 주. 안. 요. 매. 왕. 항. 축. 추. 앤. 온라인 판매? 왕. 항.이. 판매에요? 축. 추. 앤.은. 온라인이고.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판매. 예. 만항 판매. 즉. 투. 앤. 온라인. 온라인 판매에 관한 작은 프로젝트 요안을 받다우. 시작했어. 또 다른 팀 찾고 있는데. 새로운 각항. 고객. 고객을 투. 훗. 유치하는 방법 찾고 있어. 투. 훗. 유치하다. 유치하다라는 말은 고객을 얻다. 고객을 만나다. 깝. 깝. 깍항. 모이. 깝. 깍항 모이.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만. 너는. 당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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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어? 누. 나. 결과를 얻었어? 결과를 얻었어? 누. 게나오. 조. 덴 나이. 어떤 결과를 얻었어? 어떤? 누. 게나오. 조. 덴 나이. 어떤 결과를 얻었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다시 여러 번. понадоб ACT. 아직 시작 Trying to say. 아직 시작하지. lord years of now. 이제 시작했어 이거죠? 나 내 지금 시작했어. those haven't met me. 새로 시작했어 이런거지. 또이 새로 막받다고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현재 현재는 오직 고모 솔롱녀 각항 손님들 고객들이 적어 얼마 안 돼 고객수가 솔롱 고객수뇨 적어 하지만 능도당념 하지만 념구 연구하다 념구 연구하다 배에 관해서 진 룩 롱 롱홍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탭디 룩 전략에 관해서 연구하는 중이야 놀라 그것은 모티중톡 좋은 생각이야 모티중톡 좋은 생각이야 반다쌤 찾았어? 찾아? 반다쌤 셋 각풍 체인 탭티 아까 탭티 나왔었는데 탭티랑 판매 마케팅 나우 좋아 어떻게 마케팅하는 수단 각풍 수단이에요? 세 각풍 수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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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고려하나요? 네 네 네 능베이 맞아 또 당생 세수 등 이용하는 걸 찾고 있어 망사 화이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제안 생각 의견 말하다 어떤 제안이 있어? 저는 백다오노이 중학 관심 다오노이 중학 장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사회관계망으로 상호작용 상호작용 세족 만두 호수 주의 관심을 갖다 받기 위해서 세족 만두 호수 주의를 끌 수 있다 주의를 호수 끓는 것을 할 거야 어렵네요 그래서 콘텐츠 제공 하고 또 백다오노이 중학 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각항 고객들과 사회관계망 으로 충 착 상호작용 하고 그래서 세족 만두 호수 주의 관심을 끌 수 있어 폰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은 맥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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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제공을 해줄 수 있어. 어렵네요. 목분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해요. 여보 고마워 능하지만 고이 생각을 주다 제안해 너 특수 후익 도움이 되기를 정말 도움이 돼 능하지만 고이 제안, 고이 제안, 너 특수 후익, 유익해 만다이사오 뉴 내가 너를 또 모이 반 너를 모이 쿵탐지아 뉴 악라이 초대하다 만다이사오 어떻게 생각해 뉴 한다면 또 모이 반 초대하다 모이 쿵탐지아 프로젝트에 초대하다 나 이거 말 봐 공상자도 안 나요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쿵탐지아 주안 주안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땀지아 초대하면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1분 남아서 끝날 거예요 다음에 세 개 더 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땀빛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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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